1,2,3,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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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클린티스 너무 멋있어요. 진짜. 0 대 0으로 끝이 나서 선수분들께서는 이번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봉수 교대. 봉수 교대입니다. 이게 근데 그냥 대결은 아니고요. 세트피스도 그런 거예요. 퀄키파워 친구예요. 안경 괜찮아요. 프리 건데. 아 고리킥이 그래서 고리킥입니다. 이런 거 웃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전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뚜루려. 이은재 코치님 혹시 그 로스트 타임 때 올라가서 골로 오신 적은 없으시죠. 안 올라가 힘들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거 괜찮은데 내려가야 되는 거죠. 힘들어.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요. 바로 그러면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팀의 이름으로 천만 원이 무려 천만 원이 AI를 통해서 우리 흥 AI 그 AI. 그 챔스 결승 같잖아. 유럽파가 더 재밌어요. AI가 이번에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대 4 대결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100 대 4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퍼 키퍼 키퍼. 그 몇 명이 아예 골대에 그냥 박혀있어. 아예 골대에 그냥 박혀있고 디시해주고. 디시해주고. 이기자. 이기자. 와아! 맞다. 자! 첫 번째 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안정돈이네. 여기 앉아야 되잖아. 다시다가. 아니, 안정돈이네. 잘하네. 하나, 둘, 3. 두 번째 시고.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행.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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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마이크! 네, 정답! 나의 리그!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ushane well oh 의상 참가 ? utions, 말씀드려? 의상 참가.. 오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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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지났어요? 아직 5분 지났어요 3분 나왔어요 3분 남았어요 퇴짐 Mormon 너의 끝 진짜 진짜 정말 우리가 대단해요 골딩골의 주인공 김태훈 고치네요 처음에 찰 때는 선수들이 계속 점프를 해서 코가 안 나왔었는데 제가 차는 순간이 좀 빨리 찼더니 점프를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어땠어요? 사실 막을 수 있을까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막겠다 했는데 거기로 들어가던 최종 수호는 바로 1대0으로 국가대표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밤사기도 AI를 통해서 천만원의 기품이 소아 환자들의 치료비로 국가대표팀의 이름으로 투구가 승리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양 팀 모두 모두 너무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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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